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로스포, 정말 오래간만에 로스포 베이스를 입구하게 됐는데요. 무게는 우연이지만 적당한 것 같아요. 애쉬바디인데 무겁지 않습니다. 이게 4.23kg, 팬더 스탠다드 정도 무게일 것 같고요. 일단 악기 사양이 로즈우드 지판의 애쉬바디, 그 다음에 메이폴 벌탑이 올라가 있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핑거 사운드 워낙 로스코 유명하고 바톨리니 픽업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픽업 모양을 유지해가지고 그게 어떤 로스코만의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 악기는 메인 볼륨과 픽업 블렌드, 그 다음에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하이 베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악기 상태가 상당히 좋고 지금 넥도 완전히 스트레이트 상태고 바디 뒷면을 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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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이런 200만원 후반대에서 300만원대의 악기 사실 이걸 신품으로 사려면 6,700만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상태 좋고 트러스오드나 이런 거 전혀 문제없는 아주 깔끔한 악기가 덕베이스에 입구됐기 때문에 오연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로스코 베이스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한가지 좀 약간 한국인으로서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35스케일이기 때문에 이쪽 1번, 2번 선 갔을 때 조금 약간 손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mm 간격이 아니라 18.5mm 약간씩 늘릴 수 있는데 19mm보다 약간 너트 간격이 좁아가지고 18mm이기 때문에 핑거 하거나 이렇게 속주하고 하이포지션이 편한데 이 로우에 왔을 때 약간 손목이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로우 엄혁대를 완전히 잘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35스케일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로우 엄혁대를 굉장히 잘 표현해준다는 거고요. 사운드 샘플 들어보시면 핑거펑크나 어떤 리어 픽업, 프론트 픽업 편차 없이 정말 좋고 슬랩 할 때는 약간 이제 일반적인 재즈 사운드는 아니고 개성 있는 소리가 나오는데 슬랩은 4연 재즈 베이스를 갖고 있는 분이 4연 재즈 베이스가 있다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악기가 입고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덕 베이스에서 언제든지 테스트하실 수 있고요. 예약 후 테스트하시고 악기 상태는 제가 보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운드 샘플 감상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메시지나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잘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